네, 2023년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계획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천안은 명품 스포츠 도시고 골프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이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아마추어 골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천안 시력교회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천안신문 골프대회 제2회인데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운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하길 바랍니다. 천안신문 파이팅! 천안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고 지역 언론의 승률을 위하여! 천안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